김희재의 자선 콘서트에 박서진과 박지연이 참여하며 티켓이 매진되었습니다. 수요에 맞춰 주최 측은 추가 좌석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도끼 자선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 콘서트는 고9595라는 제목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인기 트로트 아이돌인 박서진, 박지연, 그리고 김희재가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최근에 예매 열기와 팬들의 뜨거운 성원의 힘입어 주최 측은 추가 좌석을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콘서트에 대한 뜨거운 반응 지난달 진행된 첫 번째 티켓팅에서 모든 좌석이 단 10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판매가 완료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티켓팅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팬들이 서로의 노력을 공유하며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번 공연에 대해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김희재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본업인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자선 콘서트의 수익금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기부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그의 행동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좌석 오픈 소식 5959 콘서트의 주최 측은 팬들의 열띤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많은 관객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일부 연출을 수정하고 추가 좌석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더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추가 좌석 확보로 인해 더욱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좌석에 대한 티켓팅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첫 티켓 잉크를 통해 진행됩니다. 팬들은 이제 더 많은 관객들과 함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희재의 하반기 활약 김희재는 이번 자선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그의 하반기 활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여러 방송과 공연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 아이돌 박서진과 박지연의 참여 김희재와 함께 공연에 참여하는 박서진과 박지연은 각각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가진 아티스트들입니다. 박서진은 강력한 목소리와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박지연은 그녀의 섬세한 감성과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95 트로트 아이돌로서 젊은 에너지를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무대를 보완하며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의미 이번 자선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 젊은이들로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티스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그들의 선한 의도를 더욱 강조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공연의 프로그램 구성 이번 자선 콘서트에서는 박서진, 박지연, 김희재가 각각의 대표곡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특별한 협업 무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아티스트는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살리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도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 중에는 자립준 비청년들과 관련된 영상이 상영되며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관객들이 공연의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자립준 비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선의 필요성과 중요성 사회에서의 자선 활동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그들이 필요한 지원과 자원은 종종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자선 콘서트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김희재, 박서진, 박지현의 자선 콘서트는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인기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자리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기부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관객들은 공연을 통해 감동을 받고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더욱 특별하고 뜻깊은 콘서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연 후원 및 파트너십 이번 자선 콘서트는 여러 기업 및 단체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자립춤 비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후원사들은 공연의 진행뿐 아니라 공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멘토링, 교육,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김희재, 박서진, 박지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아티스트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로 그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번 공연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팬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콘서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아티스트와 팬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립준 비청년의 목소리 이번 공연에서는 자립준 비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몇몇 청년들은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자립준 비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는 공연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관객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연 준비 과정 이번 자선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치열하고 동시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봄